마지막 겨울 운영이한테서 전화가 오면 병원으로 연락하라고 일러놓고 대문을 나섰다. 최 기사가 열어주는 문으로 타려다 문득 보니 저쪽 건너편 태혁 장군집 대문 앞에 그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 집 막내딸과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서있었다. 그래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 그 기분. 그가 셔틀콕을 튀겨 올렸다 손으로 잡으면서 말했다. 차에 올랐다. 차 문 닫히는 소리에 소녀가 기우시 몸을 빼며 이쪽을 보고 그에게 몰아는 입모습이 보였다. 그가 돌아보았다. 아저씨 병원으로요. 예. 차가 그들 옆을 스치는데 그가 좀 웃는 얼굴로 한 손을 가볍게 들어 보였다. 똑바로 앞만 보고 있는 나 대신 최 기사가 꾹뻑했다. 젊은 사람이 저러기가 쉽잖아요. 최 기사가 느긋하게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 동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르는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태연 자약을 가장하기 위해 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는 꼭 내 안간힘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하기라도 한 것처럼 여전히 상관없이 군다. 아니 여전이라기보다 오늘은 더욱 상관없이 구는 것 같다. 전에는 내가 타고 나가는 차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이는 짓 같은 건 하지 않았었다. 오늘 처음 하는 것이다. 부딪히면 대체로 정중하고 예의바른 태도긴 했지만 돌아와서 한 달 동안도 가능하면 서로 한자리에 함께 긴 시간을 잊지 않으려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도 노력하는 것 같았었고 그 밤 이후는 더욱 그랬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좀 다르다. 내가 다른 것만큼 그도 다르다. 내가 그와 많은 얘기를 나누며 보여준 이틀 동안의 휘청거림을 바로잡으며 애쓰는 걸 비웃듯이 그는 좀 짓궂어진 것 같다. 오늘 등을 붙이고 좀 깊숙이 앉는다.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편이야. 나는 그를 생각한다. 그런데 방금 손을 들어 보이는 짓은 어린애 같았어. 갑자기 60살 먹은 여자의 기분이 된다. 그 좋은 품성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건가? 그렇게 품성 좋은 사람한테 아직 여자가 없다는 건 좀 이상해. 어딘가 까다로운 데가 있을 거야. 그래 쉽지는 않겠어. 남자로서 너무 구석구석 섬세해. 차를 닫고 있는 정교순의 기사와 최기사가 인사를 교환한다.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내가 막아야 해. 중단시켜야 해. 내가 잘라야 해. 그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휘청거리는 모양을 보여줘선 안 돼.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해. 꼭 그렇게 해야 해. 이건 아주 형편없는 나쁜 관계야. 어떡하나. 어떻게 벗어나나.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먼저 뛰어내리면 돼. 그와 한 배에 타고 있지 않으면 돼. 다스려야 해. 다스려야 해. 그는 다치면 안 돼. 이미 다치고 있습니다. 하는 그의 대답이 들리는 듯했다. 가슴이 뭉클 흔들린다. 나는 누구한테도 이로운 짓을 못해. 첫 남편 정일은 나와 사는 동안 열등감과 자악으로 시달렸다. 그것은 내가 그저 평범한 소시민의 딸이어서 친정도움 모르고 단칸 새빵에 그의 집과 별 차이 없이 어렵게 살았더라면 그가 치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고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병이 깊어 죽었다. 두 번째 남편 박병환 사장은 나를 자기 여자로 하겠다고 공표한 직후 뇌일혈로 쓰러져 젊은 여자를 욕심낸 탓이라는 수근거림 속에 뇌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깨어나지도 죽지도 못하는 채 계속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 어디를 헤매고 있나 그 사람은 그리고 그의 아들 계모가 계모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누구로부터도 동정받지 못할 악질에 걸려 있다. 나는 아무에게도 좋은 일을 못한다. 파괴해 가루로 만들어 공중으로 흩날려 버리는 일만 한다. 아저씨, 면허증 없이는 시내 연수 못한다면서요? 글쎄요. 뭐 얼핏 한번 방송에서 면허 가진 기사가 운전지도 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탁한지 모른다. 유리창 같으면 닦아낼 텐데. 붙으셨어요? 네, 붙었어요. 아, 그러세요? 전혀 합격적으로는 생각도 안 했었다는 듯 책이사가 받았다. 연수를 하시라면 제가 친구 소개할까요? 포니 한 대 갖고 전문적으로 연수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요? 잘합니다. 면허증 나오거든요. 하늘이 집을 나설 때보다 좀 더 가라앉아 있었다. 더 짙고 옅은 데 없이 공평한 한 톤의 낮은 하늘 아래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옅은 회색의 젤리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차가 포니만 되면 이 차로 하셔도 되는데요. 최 기사가 내 연수 얘기를 계속한다. 이 차는 내가 박 씨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구입한 슈퍼 살롱이고, 최 기사는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대해서도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 벤치보다 낫다고 노인 무릎 세우듯 세우고, 그러면서도 박사장 친구인 김회장 내 벤치가 트럭과 부딪혀 술이 들어갔다든지 하는 소문을 들으면, 집 사람 아무나, 병원에서 만나는 기사 아무나 붙잡고, 아, 김회장 집 벤치가 어쩌고 하며 며칠을 신나하는 것으로 꿀리는 기분을 씻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여전히 슈퍼 살롱은 벤치보다 좋은 차다. 아, 이 차는 안 되겠구나. 이 차를 망치면 최 기사 프라이드에 상처를 입히겠구나. 대단히 오그러졌다 수리한 차를 몰고 다니는 최 기사가 떠오르고, 최 기사는 다시는 어느 자리에서 한 번 살짝 긁히지도 않은 차라는 자랑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좀 웃음이 나려는 기분이 들었다. 이 차는 안 되겠어. 그의 차를 빌리자. 사람은 별것에 다 집착하고, 별것으로 다 키재기를 하려 된다. 정일은 불우한 자기 가족에게 대한 연민으로 집착했고, 그것으로 윤택한 환경에서 자란 나와 키가 안 맞아지는데 계속 고통스러워했었다. 박사장은 젊음에 집착했고, 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자기의 힘에 자기 주변 친구들보다 훨씬 자기 키가 큰 것처럼 좋아했었다. 나는 내가 20대의 과부가 되었다는 약점 때문에 늘 나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어 살며 언제든 본때 있게 너희들 키를 뛰어넘는다는 생각에 집착해 있었고, 그래서 박사장을 붙잡았었다. 정일은 그 집착으로 인해 함께 사는 나를 핥히고, 자기 자신은 더 깊이 병든 외에 소득이 없었고, 박사장 역시 자신이 쓰러진 외에 소득이 없고, 나, 우섭의 표현을 빌려 유리구슬 속에 박아 넣은 한 마리 곤충이 된 외에 소득이 없다. 최기사는 차에 집착하고 차로 키재기를 한다. 소박하고 귀염성 있는 집착이다. 그건 보호해 주자. 제2항강교 중간쯤에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왼편 다리 난간을 보며 생각한다. 이쯤에서 힘껏 밟아버리면 돼. 나는 병원에서 아주 늦게까지 있을 것이고, 이 다리는 차가 별로 없을 거야. 앞에서는 덤프트력이 달려오고 있어야 해. 밤사이에 치워질 테니까 교통방해는 별로 안 될 것이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집에 돼가기 위해 속력을 내다 당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차례차례 꽤 맞춰놓았던 나의 사고를 가장한 죽음의 순서를 천천히 다시 또 정리한다. 평소와 다름없는 옷, 꼭 바지를 입어야 해. 끌어낼 때 치마가 들춰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글쎄, 핸들에 가슴만 박히고 외상 없이 죽을 수는 없을까. 그런 복이 나한테는 없을 거야. 퍼붓는 비로 시야가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최 기사가 현관 앞에 바싹 차를 대주었다. 나는 병원을 싫어한다.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한 사람의 환자에 이렇게 많은 가족이 달려 있는가 싶게 병원은 언제나 넘쳐나게 만 원이다. 낮 동안에는 환자의 고통을 가족들의 우려와 조심이 압도하며 넘치고, 밤이면 입원실마다 병과 상처에 넘어진 환자의 우물한 호흡이 병원 전체를 압도한다. 나는 병원에 발을 들여놓으면 자연스럽게 거의 아무 것에도 눈길을 안 주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밀차 위에 혼수상태의 환자라든지, 주사 약병을 치켜들고 옆에 있는 간호원이라든지, 인턴, 레지던트, 아니면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나는 보기가 싫다. 눈을 아래로 하고, 못 표정하게 3층까지 오른다. 의사들, 간호원들, 거의 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 만약 어제 새로 들어온 간호원이 있다면, 지금 내가 3층으로 오르는 동안, 아니면 두 시간쯤 후 내가 병원을 나서는 동안에 벌써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될 것이다. 박사장이 이 병원을 만들 때, 그 자신이 병원 베드 하나를 3년씩 차지하고 누워 있으리라고는 물론 농담으로라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주박사의 말로 박사장은 이 병원을 10년 뒤에는 완전히 시설 좋은 무이탕 노인 전용 병원으로 바꾸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한다. 병원 문을 연 지 1년도 채 안 되어 그 자신이 앰뷸런스에 실려와 완전히 살아날 희망도 완전히 죽어버릴 자유도 없이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며 자기 병원의 붙박이가 될 줄 박사장은 천만에 장난으로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나가기도 하고 생명에 불을 끈 누군가가 차디찬 시체로 실려 나가기도 하고 가볍게 치료돼 웃으며 나가는 사람과 엇갈려 위험한 수술을 받으러 중안에 새 환자가 들어오고 환자는 신음하고 가족들은 애통하고 의사 간호원들은 이방 저방으로 뛰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교체되는 모든 것들 속에 박사장은 텅 빈 공간처럼 되어 홀로 무능하게 누워있다. 병실 문을 두드렸다. 홍 간호원의 대답 소리가 들렸다. 홍 간호원은 박사장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는 중이었다. 안녕하셨어요. 편찮으셨다면서요. 박사장의 왼팔을 옷소매 속으로 밀어넣으며 미스 홍이 상냥하게 말했다. 조금 아팠어요. 나는 간단히 대답하며 박사장 옷 입히는 걸 거둔다. 원숭이처럼 온몸을 수북하게 털로 덮은 박사장의 몸은 간호원의 익숙한 밀어제침으로 얼굴을 내 쪽으로 향하고 옆으로 뉘어졌다. 미스 홍이 나머지 한 팔을 소매 속에 밀어넣고 등 부분에 주름이 안 가게 옷을 만져 바로 눕힌다. 용케도 맛없는 음식은 알아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다 토해버리셨어요. 미스 홍이 박사장의 자세를 똑바로 해주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간호원에 의해 다시 얌전한 자세로 천장을 향해 뉘어진 박사장을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며 섰다. 단정한 얼굴이다. 아들이 그와 많이 닮았다. 아주 비슷한 얼굴이다. 체격은 아버지 쪽이 좀 큰 편이다. 머리가 검고 숱이 많은 편이며 눈썹도 아들처럼 짙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처럼 짙다고 해야 오를 것이다.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박사장의 온몸은 거의 털로 덮이다시피 되어 있다. 앉으세요 사모님 미스 홍이 의자를 밀어내 주었다. 문득 미스 홍을 보았다. 오셨으니까 저 좀 잠깐 나갔다 와도 되죠? 그래요 잊었어요 나가서 좀 쉬어요 자리도 방금 바꿔드렸고 관장도 끝냈고 아무것도 하실 일 없어요 고마워요 샤워 좀 하고 올려고요 그래요 덥죠 숙소에 있겠어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인내심이 대단한 아가씨다 전담 간호원으로 벌써 4개월째 아무 큰 소리 없이 해내고 있다 다른 간호원들은 병원 월급 외에 별도 사례를 얹어 주어도 대개 두 달째 되면 실증을 냈다 동료들과 잡담도 해가며 이 환자 저 환자 바쁘게 보살피는 것이 박사장 한 사람한테 둘러붙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덜 피곤하다고 했다 욕창이 무서워 두 시간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하는 환자의 몸 자세 정기적인 관장 입안 소재 소변받는 콘돔 바꿔주기 몸 씻어주기 밥 먹이기 환자는 철저한 칼로리 계산에 따른 철저한 영양 공급으로 쓰러지기 전에 체중으로 도로 올라가 있다 72kg의 완전한 나무토막 같은 환자를 엎었다 채쳤다 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편안히 잠자는 얼굴이다 첫 남편 정일이 죽었을 때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이렇게 건불 같은 건가 싶어서 덧없고 허무함에 미칠 것 같았었다 정일은 죽기 이틀 전까지 의식이 또렷했고 나흘 전에는 배에 구멍을 뚫고 하는 임시변통일 뿐이지만 복막투석이라는 걸 세 번째 했기 때문에 기분도 대단히 좋았었다 남아있는 생이 길어야 일주일이라는 통고를 하며 담당 의사는 이제 복막투석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어떡할래 운이야 이식수술도 불가능하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신장은 너무 노세했었고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낼 용기가 없었고 동생들은 형이 건강한 신장 한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병원 근처에 얼씬도 안 했었다 정일은 가여운 남자였다 어떻게 할래 운이야 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마지막 연장수단은 피갈기밖에 없다 잔니 피갈기 환자 몸의 피를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한 번 바꿔주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고 했다 담당 의사가 말했었다 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말리겠습니다 그걸 한 번 시작하면 환자는 그 맛에 귀신이 됩니다 결국 집에 10원 한 푼 안 남기고 다 털어먹은 뒤에 환자도 죽고 가족은 빌어먹으러 나가게 됩니다 집 재산 다 들어먹을 때까지 연장은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의 생명을 얼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친정 아버지 덜어 거지가 되라고 할 순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1년 동안 그의 병원비로 500 가까운 돈을 집어넣고 있었다 네가 해달라고 하면 해줄게 운이야 그러지 말아요 아버지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아니야 네가 결정해라 네가 해달라면 해주겠다니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해달라고 해도 아버지 안 된다고 하셔야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정일이 놈이 아깝다 아깝지만 어떡해요 도리가 없어요 그걸 해서 완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돈이 얼마가 들든 아버지한테 때 쓰고 싶어요 아버지 그렇지만 결국 죽는다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포기해요 아버지 저도 포기했어요 나는 그 말을 하면서는 울지 않았다 묵묵히 담배를 피우고 계신 아버지 옆을 떠나 병원 뒷둘로 나가 맑게 개어있는 겨울 찬 하늘을 바라보며 한없이 멍하니 앉아있었다 아침 아침 나절에 그는 그가 좋아하던 친구들의 문병을 한꺼번에 받고 말할 수 없이 즐거워 했었다 내가 아버지와 그의 생명 연장을 포기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시간에 그는 자기 부모를 만나고 있었다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병원 뒷뜰에는 며칠 전 내린 눈이 그대로 녹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날 밤 나는 마침내 정일에게 말해버렸다 그가 가망없다는 의사의 말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한 달 전쯤부터 별 수 없이 나도 믿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부터 나는 문득문득 이 남자가 끝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채 가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곤 했었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가 의식이 있는 어느 날 꼭 말해 주리라 작정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내가 만약 죽을 병에 걸려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면 절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멍청이 있다가 느닷없이 죽음의 기습을 당하고 싶지가 않았고 그 역시 그러하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야 했을 때 그의 당황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영혼이 때때때로 누워있는 그의 몸에 겹쳐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잔식이가 내가 대답했다 내가 대답했다 정익씨 피곤할 거야 오늘 손님 많이 와서 자요 그런데 잠이 안 와 말장해 그는 멀거니 멀거니 천장을 보았다 운이 너 자라 나 때문에 고생한다 그가 내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얼른 그 손을 잡았다 우리는 왜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내가 약해서 그런가 보지 그가 내 얼굴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둘 다 아무데도 고장난 데 없다고 했잖아요 병원서 나가면 어린애부터 하나 낳자 그가 비죽이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핑 눈알이 뜨거워지며 나도 모르게 정익씨 나 할 얘기 있어 해버렸다 그는 조용한 눈으로 나를 보며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무슨 얘기냐고 묻지도 않았었다 나 정익씨한테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먼저 말하지 그가 조금 웃는 듯 했다 괜찮아 힘들어 하지 말아오니 나 알아 알아 나 얼마 안 남았어 머리칼이 있는대로 곤두서는 것 같았다 알아요 알아 알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뺨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의 소맥깃에 툭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내 손을 잡은 그의 손에 조금 힘이 주어졌다 괜찮아 울지 마라 운이 어떻게 알았어요 알 수 있어 누가 말해줬어요 내가 그냥 알아 우리의 말소리는 둘 다 너무 작아서 속삭인 같았다 정익씨 미안해요 아니 괴롭지 않아요 처음에 좀 그랬었어 언제 알았어요 한 달 되나 미안해요 잘 생각해봐 내가 너 욕 안하고 신경질 안 부린 게 얼마나 되나 정익씨 정말 미안해요 운이 너 때문에 제일 괴로웠어 너한테 제일 못할 짓이다 그의 눈꼬리로 눈물이 흘렀다 잡고 있던 그의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너무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내가 고개를 흔들었다 마무리는 잘 할게 얼굴을 들고 그를 보았다 지금 내가 지금 내가 할 짓이라곤 그것밖에 없어 그의 손이 내 스웨터 가슴깨를 더듬었다 잡아서 그대로 가슴에 붙여 눌러주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운이 너만큼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정익씨 내 부모도 너만큼 안해줬어 그렇지 않아요 방황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 꼭 새로 살아라 너 나 미워하지마 고개를 흔들었다 입이 떼어지질 않았다 나 마무리 잘한다 크게 끄덕였다 악문 이빨새로 차마도 구역질처럼 울음이 새 나왔다 죽기 이틀 전 혼수상태에 빠지기 한시간 전쯤 정일은 아픔에 몸부림치며 날 고문했었다 운이 운이야 나 살려줘 나 죽기 싫어 죽을 수가 없어 나 안 죽어 살려줘 그리고 혼수상태 이틀 뒤 내가 잠깐 10분쯤 병원 휴게실에서 친구 만나는 동안 그는 그는 운명했다 친구를 보내고 충청의 병실로 들어서는 내 손을 엄마가 덥석 잡았고 그 순간 나는 그가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의 그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내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인 걸 보니 죽음은 평화로운 건가 보다 잘 되었다가 잘 되었다가 전부였다 박사장은 쓰러져서 곧바로 뇌수술을 받았다 기다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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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껏 기다려도 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는다 자기 아들은 절대로 깨어날 것이라는 시어머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집착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 때문에 박사장은 죽지 않고 처음에 식도에 호수를 끼워 주사로 받아 먹던 유동음식을 이제 호수 없이 목으로 받아 넘긴다 때로 맛이 없으면 밀어내고 토해내는 생물로서의 최소한의 본능을 보이면서 체중이 다시 늘고 온몸에 털이 나고 그러면서 아직 숨쉬기를 계속하고 있다 첫 남편 정일이 죽었을 때는 사람 목숨에 덧없고 허무함에 미칠 것 같았다 두 번째 남편 박사장 앞에서는 사람 목숨이 질기고 독함에 때때로 혐오감을 느낀다 어디까지가 생명의 한계이며 무엇이 생명의 실체인지 아무도 결론을 못 내린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육체의 기관이 작동하기를 멈추면 완전 무결하게 생명은 끝으로 본다 작동이 멈추는 것과 함께 의식도 사라지니까 그러나 그러나 의식이 없이 작동만 하고 있는 육체는 글쎄 냉장고와 다른 게 과연 있는 걸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의식을 회복할 희망이 100% 없다고 해도 그건 인간들의 추측이다 신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니까 도대체 그의 의식은 어느 곳을 이렇게 오랫동안 헤매고 있는 걸까 혹시 몸을 산에 버리고 간 정일의 홀가분한 영혼이 소설을 읽고 있는 옆동네쯤에서 박사장은 병원에 그대로 묶여있는 자기 육체를 내려다보며 찜찜하게 골프를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전화벨이 울었다 언니 나야 별일 없소? 아무 일도 언제 왔니? 한 20분쯤 됐어 애들 잘 놀았지? 아 몰라 성원 오자마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전거 타 지금 언니 나 안 보고 싶어? 들릴게 언제? 이따 2시쯤 지금 빨리 와 언니 10시간을 있으면 아는 사람이야 100시간을 있으면 아는 사람이유 왜 그렇게 짜증이 잔뜩 나 있니 너 몰라 피곤해서 그런가 봐 언니 빨리 와 언니가 좋아하는 신서방 회사가고 없어 빨리 와 운영이는 내가 신서방을 싫어하는 줄 알아서 제 남편 얘기를 할 때는 꼭 언니가 좋아하는으로 뒤집어 말한다 내가 신서방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신서방이 나에 대해 뜨아해 하는데 뜨아해 하니까 나도 자연히 조심스럽게 굴어줄 뿐인데도 오자마자 회사야 출근하는 날이래니 오늘? 부장자리에 야망 있잖아 신서방 얼른 출세하고 싶어서지 출근하는 날이긴 출근 내일부터인데 2시쯤 갈게 소리 없는 예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며 운영이는 낄낄 웃었다 언니 나 맨수야 언니하고 전화 끊자마자 시작했어 어제부터 괜히 암호하구나 시비 붙고 싶고 요상하더라 날짜된 거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제 시원해 그래? 우습잖아 언니 꼭 그렇게 티를 내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차 줄까? 그냥 보리차 운영이가 주방으로 들어가며 냉커피 준비해놨어 언니 했다 서른아홉형짜리 아파트에 네 살 두 살짜리 아들들과 네 식구가 산다 두 동 건너 아파트에 아직 정정하고 원만한 성품의 시부모가 운영이 외출 때 손자들을 맡아주고 운영이는 가정부 없이 깔끔한 성미대로 깔끔하게 산다 어떻게 지냈어?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아이스커피 글라스를 하나씩 나누어 놓으며 운영이가 내 얼굴을 보았다 한 1년 못 본 것처럼 묻는다 너 언니 꿈 꿨었다 무슨 꿈? 혹시 아프지 않았어? 언니가 우물 같은데 빠져 못 나와 애쓰고 있던데 아니? 그럼 다행이야 나도 꿈 꿨고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 안 아파도 언니 지금 상황이 우물에 빠져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럼 꿈 꿀만도 하다 그러고 그만뒀어 그저 끄덕였다 아프지 않았어? 아니라니까 운영이와 눈을 맞췄다 꿈 꿨고 다 깨서 기분이 되게 나빴었어 거긴 비 안 왔니? 딴 얘기로 유도한다 말 마 하루도 비 안 온 날 없어 서울도 그랬지? 뉴스 들으니까 서울도 날마다 빌하더라 여기도 그랬어 그래 뭐하고 지냈니? 비 빠꼼할 때 애들 데리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TV 보고 밥 먹고 뭐하러 거기까지 갔는지 하나도 모르지 뭐 신서방은 만화 가게에서 만화 빌려다보며 놀고 운영이를 보며 내가 웃는다 갓 서른인데 아직 스물 너대수로밖에 안 보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국가대표 배구선수가 되겠다더니 고3이 되자 외교관으로 꿈을 바꿨고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해 대학을 졸업하더니 지금의 신서방을 만나 곧바로 결혼했다 정일이 죽기 직전이었다 나 참 뉴스가 있다? 운전시험 패스했어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 뉴스 별로야 왜? 난 좋은데 자동차는 위험해 위험한 물건은 아예 만질 줄 모르는 게 좋아 이미 잘 만질 줄 아는 기사한테 맡겨버리지 언니는 이해 못하겠어 그건 뭐하러 배워? 눈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오래 있으면 동상 걸리는 거 너 모르니? 운영이가 가만히 나를 보았다 동상 안 걸리려고 하는 거야 하필 왜 운전이냐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잖아 뭐? 꽃꽂이? 아니면 글씨? 그림 그리지 효용가치가 없잖아 그런 건 시간 때우기로 그치지 운전은 무슨 효용가치가 있단 말이야? 차는 굴릴 수 있는데 기사들 형편은 못 뗄 때를 위해서 운영이가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때가 언제쯤 될 것 같아? 글쎄 나는 시선을 피하며 글라스를 집어든다 성호는 아직도 놀이터에 있니? 아니야 어머님이 오셔서 둘 다 데려가셨어 좀 쉬라고 넌 복이 많아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응 난 복이 많아 이제 언니만 복 있게 됨 테 되겠지 줄곧 이렇지 않겠지 설마 잠시 동안 말이 끊겼다 언니 점심 안 먹었지?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집에 가서 먹지 뭐 나가자고 중국집 가자 해파리가 먹고 싶어 난 움직이기 싫다 지금 나를 보는 운영이와 눈을 맞추고 조금 웃었다 정말 곰투갈이야 그래 이제 또 시작해야지 부드럽게 받았다 운영이가 글라스를 들고 딸깍딸깍 얼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제발 정부라도 하나 만들어 언니 그저 운영이를 본다 그런 남자라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 낮에 얼마든지 우리집 제공해 줄게 미래 장소로 넌 내가 그렇게 유능한 줄 하니? 병원에 눈치 이상한 의사도 한 사람 없어? 없어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나 만나러 오는 척 하고 와서 이따가 가면 눈치도 못 칠 테고 정말로 하는 말이야 언니 나는 웃으며 끄덕인다 정말로 하는 말인지 알아 누구 데려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 언니 괜찮아 그래 생기면 데려올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실었다 이제 이쯤에서 끝내야겠다 싶었는지 운영이가 파리체를 찾아들며 말했다 그동안 엄마한테 편지 안 왔수? 아니? 탁하는 소리와 함께 파리 한 마리가 창에 잠깐 붙어있다가 떨어진다 날들어 신서방이 백발백중 파리 킬러래 언니 운영이가 휴지로 파리를 집어 재떠리에 넣으며 말했다 흐흐 신서방은 정말 둔서방이야 파리 한 마리 잡으려면 너댓번은 허폼을 써야거든 나도 소리내어 웃었다 성우가 아무래도 문제인 것 같아 언니 글쎄 간 저녁에 지 아빠가 데리고 바다에 나갔는데 난 피곤해서 성일이랑 자꾸 근데 글쎄 성우 자식이 갑자기 아빠 나는 외로워요 하더래 외롭다고 하더래? 천연덕스럽게 그러더래 외롭다는 말을 성우가 어떻게 할까? 어디서 주워 들었겠지 뭐 신서방이 놀래서 너 외롭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니까 쓸쓸한 거라고 그러더래 저런 알긴 비슷하게 아는구나 왜 쓸쓸하냐고는 안 물어봤대니 모른다고 그러더래 신서방이 아주 끔찍하고 징글맞대 자식을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어딨니 내가 좀 나무라는 기분으로 말했다 문제 안 될까 언니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 사내가 그런 거 예민해서 뭐 했어 정말 걱정이야 그러나 온연이는 그다지 걱정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저 아빠도 안 그렇고 나도 안 그런데 걔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청승스러운지 몰라 나 닮았다고 하고 싶어서? 난 안 닮았다 나도 그 맘때 그렇게 청승맞진 않았다 온연이가 소리 내어 웃었다 온연이는 성격이 밝고 건강하다 나도 그랬었다 온연이, 나 둘 다 비교적 윤택한 경제사정 속에 부모와의 갈등도 거의 없이 편안하게 잘 자랐다 내가 가난한 집 남자와의 첫 결혼을 사별로 끝내줌 온연이는 유복한 집 아들을 만나 사랑하다가 결혼했고 어느새 아이가 둘이다 온연이는 거의 모습이 그대로이다 변하지 않았다 생활에 쪼들리는 괴로움도 없고 남편의 실망 때문에 저를 복지도 않고 결혼이라는 거의 타성 같은 것에 회의를 느끼지도 않는 눈치고 온연이는 거의 망가져가는 데 없이 잘 살아간다 온연이를 보면 가끔 나는 나와 온연이의 판이한 행로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똑같이 똑같은 여건 속에서 함께 자랐다 남한테 별로 뒤지지 않는 머리도 비슷했고 능력도 비슷했고 성격도 생각도 비슷비슷했었다 그런데 하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하나는 온전하게 아무 상처 자국도 없이 깨끗하다 한 공장에서 한 사람의 만들어져 나온 두 개의 의자가 각각 다른 집으로 팔려가 하나는 다리가 부서지고 쿠션이 걸레가 돼 이미 의자가 아닌데 하나는 아직 공장에서 나올 때 그대로 얌전히 의자 구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은 처참하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한다 온연이에 대한 질투는 천만에 털끝만큼도 없다 대견하고 기특하고 나는 온연이를 좋은 그림을 보듯 보며 문득문득 저 아이에게 유일한 불편함이 되고 있는 나 자신이 민망하고 애석할 뿐이다 온연이가 솜씨 좋게 만들어낸 샌드위치를 두 쪽 먹고 세 시에 온연이의 아파트를 나섰다 비는 말끔히 그쳤고 모처럼 7월의 따가운 햇볕이 쏘아내리고 있었다 이제 비가 개려나? 오늘의 일은 끝났다 병원에서 두 시간 반을 보냈고 거의 열흘 만에 온연이와 얼굴을 서로 보았다 그리고 일어서기 직전에 나는 온연이에게 꼭 해둬야 하는 말도 했다 공부를 좀 하고 싶어 라고 서두를 꺼냈었다 온연이는 예상대로 좀 의외의 얼굴로 나를 보았다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공부? 나 하던 거 은재 지금? 지금 어떻게 해? 다 끝나고 나서 말이야 온연이가 찬찬히 나를 보았다 아버지가 준 통장이 있으니까 나가서 한 몇 년 공부하는 거 어려울 거 없거든 들어와 실내 장식에 한번 둘러붙어 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온연이가 눈물이 글썽해지며 고개를 흔들었다 왜? 너무 늦었니 공부하기에? 그런 뜻이 아닌 줄 너무나 잘 알면서 딴소리했다 공부하는데 눕는 게 어딨어 언니 그렇지? 언니도 때로 건설적인 생각을 하긴 하는군 웃는 온연이의 눈에 금방 굴러내릴 것처럼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 못됐어 넌 날 너무 무시해 응? 간다 나는 온연이가 감격해하는 걸 전혀 눈치 못 챈 듯 가볍게 말하고 재빠르게 등을 돌렸었다 차에 오르는데 언니 온연이가 5층 베란다에서 악을 썼다 나도 보태줄게 나는 그냥 손을 흔들어 보이고 차에 올랐다 에어컨 넣을까요? 아니에요 덥지 않아요 제 기사가 다시 버튼을 눌러 창을 내린다 흐끈하게 느껴지는 습기찬 열기가 얼굴을 후려갈기듯 탄다 잔인한 쾌감을 즐기듯 젖은 세상 위로 해가 도도하게 탄다 이 습기를 말리는데 얼마나 걸릴까? 강변도로가에 심어 놓은 몇 년 안 된 어린 가로수가 고기 비늘처럼 잎사귀를 반짝이며 바람에 떨렸다 은연이는 순하게 그대로 고지 듣는 눈치였어 슬픔이 도로 가슴을 두드렸다 그래 그 애는 참 보기 좋은 아이야 의심이라는 게 별로 없어 아마 그래서 순탄한지도 몰라 몸에 기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믿어줘서 얼마나 다행이야 은연이는 애가 순수해 영리하면서도 순수하니 얼마나 좋아 이 말은 정일이가 결혼 전에 날 놓고 한 말이었다 너는 네 장점이 뭔지 모르지? 뭔데? 맹꽁인가 하다 보면 아니고 영리한가 하다 보면 맹꽁인 점 아, 아주 매력 있네 정일 씨 그러나 아무래도 전혀 의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도저히 없을 거야 오늘 맹꽁이처럼 완전히 속았던 자신에 대해 많이 자책할지도 몰라 자책하고 있는 은연이의 모습과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쓰라리게 닿아왔다 그렇지만 역시 이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아 이것도 없이 가면 은연이는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야 어머니 걱정은 은연이만큼 되지 않는다 어머니의 고통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우리 자매는 엄마의 독실한 신앙심을 인정해 주면서도 둘이 똑같이 교회에 끌려가는 건 완강히 거부해서 엄마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 송구스런 마음이게 했었다 정일이 죽었을 때 엄마가 말씀하셨었다 하나님께 가자 우니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이거사 엄마, 난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엄마는 진정으로 울면서 탄식의 기도를 하셨었다 제발 이 눈먼 하나님의 자식을 용서하고 눈먼 자식을 가진 애미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사장이 쓰러지고 엄마는 또 나를 끌었다 봐라 너, 하나님이 너한테 노하셨어 이거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널 맡기자 우니야 엄마가 의지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만은 엄마한테 공포의 하나님 같았다 지금도 엄마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시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가 세상을 버리고 나면 엄마는 어떻게 기도를 하실까 집 앞에서 차가 섰다 철 대문이 따지는 소리와 함께 드넓고 탄력 있는 여자들 웃음소리가 따르르르 들리는 것 같았다 집에 손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제 기사가 차 문을 열며 말했다 우리 집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차 크락션 소리에 철 대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나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 뒤뜰에 있던 탁구대가 마당 가운데로 나와 있었고 감나무 아래 의자들 위에는 파라솔이 따로 펴져 있었다 작은 집 딸 예진이가 우석과 한 편이고 다른 아가씨 둘이 한 편이 되어 내시서 한창 핑퐁을 주고받는 중이었다 예진이가 전화했을 때 데려오지 말라고 했던 그의 말이 생각났다 그들은 핑퐁 날리는데 열 중에서 내가 들어온 걸 모르는 모양이었다 모르는 채로가 오히려 좋아 그의 소리가 나를 멈췄다 그들 쪽을 보았다 예진이가 까딱하며 나 왔어요 아는 채를 하며 제 친구들 쪽을 돌아보았다 친구들이 예진이와 잠깐 눈을 맞췄다가 예, 넌 아주 맨발이로구나 한 아가씨가 예진이를 보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나의 정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표를 노출시켰다 나는 그쪽으로 발을 옮겨갔다 응, 니들도 양말 벗어 편하고 좋아 나중에 샤워하면 되지 뭐 응, 처녀더러 남의 집에서 샤워까지 하라고 꼭 끼는 하늘색 와이셔츠 블라우스를 블루진 바지 속에 집어넣어 입은 아가씨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는 투로 태평스레 예진의 말을 받았다 응, 그래서 넌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넌 어떡할래? 바지 아가씨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볼이 터질 듯 귀여운 딴 친구에게 건넸다 왜? 남의 집에서 샤워를 하면 처녀로 인정 안 한다는 방이라도 어디 붙었니? 방이 붙었대도 난 하겠지만 말이야 예진이와 바지 아가씨가 까르르르 웃어댔다 예진이 친구들입니다 아가씨들이 대화를 끊고 일제히 나를 보았다 나는 의식적으로 차분한 웃음을 그들 쪽으로 날렸다 방해 안 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 그러시면 돼요? 주인도 안 계신데 우리끼리 와서 맘대로 놀고 있는데 초롱초롱 아가씨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듯 방글방글 웃으며 내 얼굴을 보았다 갖다 낸 사과같이 싱싱하고 깜찍한 자기 용모에 대해 당당한 자신을 갖고 있는 탕도람이 쉽게 전해져 왔다 누구네 집 딸인가 얘는? 생각하며 주인은 여기 계시잖아요 손을 웃어배 쪽으로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전 주인같이 안 보이는 모양이죠 웃어비 가볍게 내 말을 막고 초롱초롱 아가씨를 먼저 가리켰다 저쪽 미대 예진이 한 번 친구랍니다 이름이 뭐랬더라? 달숙이? 오빠 달숙이는 이쪽이고 그 애는 희은이에요 예진이가 정정했다 아 희은이 미안하다 계속 반말 통일이시군요 초롱초롱이 찌르는 시선으로 웃어불 보며 항의했다 예진이 친구들이니까 예진이가 우리 데려올 때 지 오빠한테 반말 듣게 될 거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가 잠깐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려 웃었다 신경 쓸 것도 많네 넌 뭐 기딴 거에 다 신경을 쓰니 야 오늘 아주 이상스럽다 예진아 아무리 졸업반에 스테디가 없기로 쓰니 바지 아가씨가 탁구대 위에서 핑퐁을 공치듯 딱딱 두 번 치며 태평스레 말했다 응 그래 미안해 나도 우리 오빠가 저렇게 무법자로 나올 줄은 몰랐다 희은아 난 아무 상관없어 전 달숙이에요 안녕하세요 바지 쪽이 아이는 더 나아 보인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샤워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바지 아가씨가 웃었다 저 아가씨 기분이 상했나 봐 예진이 내가 예진이를 보면서 좀 신경에 걸려 말했다 큰어머니가 오빠 야단 좀 치세요 반말하지 말라고 잠깐 피가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의 눈이 돌아져 의자로 가고 있는 예진을 쏘고 있었다 동생 앞에서 동생 친구들한테 경어쓰기 거북할 거야 예진이 예진이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콜라잔을 들어마셨다 야 암튼 어딜 가나 너가 문제다 넌 왜 그렇게 까탈이 많니 선천성 까탈이야 정말 바지도 그렇게 말하며 의자로 가 앉았다 파장 기분이었다 난 들어갈게요 게임 계속해요 그의 입술이 무슨 말인가 하려고 움척했다 모르는 채 그냥 돌아섰다 자 어떡할까 게임 그만둘까 계속할까 그가 말했다 예 니네들 빨리 와 하다 말면 어떡하니 초롱초롱 아가씨의 소리가 들리고 내가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핑퐁 튀는 소리와 승부에 매달린 네 사람의 짤막짤막한 탄성과 기압과 핀장과 칭찬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욕실에서 몸에 비누칠을 하는데 불현듯 대문을 들어서며 보았던 그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알맞게 벌리고 서 있던 딴딴한 다리 크게 선을 그으며 나르고 있던 팔과 유연하게 휘던 허리 부분 가슴과 몸이 함께 스멀스멀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와 같다 미쳤어 물을 쫙쫙 끼얹었다 추잡하기 짝이 없어 다시 비누칠을 한다 그의 탄탄한 뒷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허둥지둥 몸을 닦고 옷을 바꿔 입었다 그리고 방을 나가 콜라 속에 얼음을 띄워들고 밖에 나가기 위해 수박을 자르고 있는 인천댁과 대단찮은 몇 마디 말을 나눈다 수박 어디서 이렇게 잘 익은 걸 샀어요 아줌마 가게에서 아까 전화가 왔어요 수박 좋은 게 들어왔는데 어쩌르냐고 해서 갖고 오랬어요 잘 됐네요 한쪽 집어 베어물었다 장마철 수박치고는 꽤 달았다 작은 댁 아가씨가 친구들 데리고 온 게 뜻이 있어요 사모님 인천댁을 보았다 인천댁은 무심한 얼굴인 것 같았다 쟁반에 수박을 옮기며 이었다 그 꽃가라무늬 원피스 아가씨는 무슨 기계라든가 그 집 딸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밀가루 공장 사장이래요 네 그래요 아드님은 밀가루 집 아가씨가 더 괜찮은 눈치인데 예진이 아가씨는 기계 집 딸을 더 붙여주고 싶은 눈치던데요 아이는 그 바지 입은 쪽이 더 나은 것 같던데 나의 대답이 너무나 태어나고 쉽게 나오는 것에 나는 문득문득 나 자신에 대해 실증이 난다 사모님도 그렇게 보셨어요? 사람 눈은 다 비슷비슷하군요 인천댁이 반가워하며 쟁반을 들었다 먹던 수박을 그대로 둔 채 콜라잔을 들고 도로 내 방으로 들어간다 의자 위에 두 다리를 끌어올려 달팽이처럼 몸을 말고 천천히 찬 콜라를 마셨다 몸의 벌레는 사라졌다 까르르르 웃음소리가 들린다 세 여자들의 소리에 묻혀 그의 소리는 어쩌다 가끔 한마디씩 들리고 어쩌다 가끔 그의 소리 끝은 반드시 아가씨들의 유쾌한 웃음이 잊고 있다는 것이 곧 알아졌다 마지막 모금의 콜라로 신경 안정제를 하나를 넘겼다 노곤하게 날아지기 시작하는 신경을 느끼며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드문드문 중얼거렸다 모처럼 기분이 좋은 모양이야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꽤 크게 떠드는 거야 젊다는 건 정말 좋아 속박되기 전이 보다 좋아 좋아 이제 그만 오늘 할 일은 다 했어 그가 유쾌하는 걸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럼 너는 나쁜 여자야 아침에 잘했잖아 들어와서도 잘했고 쭉 그렇게 나가야 해 그를 지켜줘야 해 아 그러나 싫어 그는 너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어 지금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구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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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